The winner is Eunice. Congratulations! 네, 아까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줬던 오늘 Eunice죠. Eunice의 수상 지식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 Eunice는 SBS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유니버스 티켓에서 선발되어 2024년 3월 27일에 대비한 단극적 신의 걸그룹입니다. 네, 수상 지식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수상 소감도 여러 언어로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전 세계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앞쪽 보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Eunice! 한번 여쭤볼까요? Eunice! 좋습니다. 아, 미소가 너무 예쁘네요. 커뮬레스트 아워즈의 가수사 Eunice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도 들어가야겠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Eunice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선주신 아시아 모델어버즈 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날이었다고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됐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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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이 감사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멤버와 함께 하는 멤버와 함께 하는 멤버가 유닛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유닛스네요. 유닛스. 아까 또 리스엔드 친구들 했었는데 유닛스 수상 소감 이렇게 또 들어봤습니다. 네 수상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퍼플렛 사워